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일본 아이돌 그룹에 대해 조회가 깊으신 분 특히 AKB48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XX더쿨을 찾고 있습니다. AKB48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은 이메일 xsfm25 at gmail.com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내가 만든 물건이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팔려나가는지 조사해 주고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돈을 모아다가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면 편리할 겁니다. 만드는 물건이 음악이라면 대신 돈을 세워주는 존재는 보통 꼭 필요합니다. 한 번 만들어두면 많게는 수십만 개도 팔려나가다 보니 필요성이 대류됩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존재가 그 숫자를 속이거나 알려주지 않거나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다면 벌린돈은 누구 것이 될까요? 그 중에는 그것을 알기 싫다에서 이미 들어보신 익숙한 이름도 있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한강변에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돈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연합뉴스의 2016년 2월 3일 기사입니다. 매일 돈이 들어오니 행복하네요. 400억대 다단계 사기. 이렇게 하고 보니 행복했는데 왜 사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제목이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최저가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씩 최대 200%까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천명의 투자자로부터 4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유통업체 부회장이 구속됐다. 부회장이 구속됐고 홍보이사 등이 불구속 인건됐고 회장님은 역시 회장님이라 베트남으로 출국하셔서 행방을 쫓고 있고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그 아쉬울수록 들으신 적이 있고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도 가끔 나옵니다. 보통 이런 장르로 구분하죠. 다단계 장르.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 회사는 지난해 한국에 있는 국제언론인 단체가 주는 글로벌 브랜드 대상 글로벌 기부문화 공원 대상 자랑스러운 세계인 한국인 대상 등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회사 홈페이지에는 누군가 매일매일 돈을 넣어주니 행복하네요. 라는 광고 문구가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해서 다뤘기 때문에 지금 청취자분들도 가끔 얘기해 주시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암호로 처리하겠습니다. 소금쟁이가 아직 물 위를 헐보하고 있다고요. 황금빛 코팅 람보르기니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언제나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청취자를 믿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순간만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취재하면 또 분명히 제보 들어오거든요. 아, 소개부터 하죠. 영문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최근에 XSFM 사무실에 납치 감금된 그리고 비싼 청바지라고 주장하는데 스베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작곡가 유면상 씨가 오늘도 그냥 앉아있고요. 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이 보이고요. 미러링을 하고 있어? 밤섬도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어요. 할 말 없을 때 우리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상수죠. 밤섬. 그런데 실제로 보여요, 여기서. 그게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지금 최빙선인지 그냥 벤지도 떠다니고 있고요. 전에는 이런 상품권 사기 이런 게 아니었고요. 쇼핑몰 사기 이런 게 아니었고 지금 아직 사기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사가 들어간 단계니까.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 자문업체. 그러나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닌 유사 투자 자문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사 투자 자문업체란 별 게 없고 투자 자문업체랑 하는 게 똑같은데 투자 자문업체로 인증을 못 받은 회사죠. 투자 자문업 해준다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광고를 막 내놓고 실제로는 수수료와 가입비만 챙겨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잃어도 환불해 주지 않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청취자분들 중에 설마 이런 거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있겠느냐? 그런데 제보가 줄을 이었어요. 얼마를 잃었다, 적게는 몇백만 원 이렇게 잃었다. 가입비 한 200만 원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 잃었다 하시는 분들부터 많게는 결혼 자금 날렸다, 아파트 자금 날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뒤져보면 그때 제보를 하셔서 억울하다, 슬프다 하셨던 분들이 다른 투자 자문업체 카페에 가셔서 여기는 좋은 것 같다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원금 회복하시려고 돌아다니시는 거죠? 나 의도를 몰랐네. 그게 도박의 생리와 약간 비슷한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잃으면 자꾸 나 원금 찾아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 사기를 치다니 다음번에 반드시 이겠어. 패를 소매에 숨기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전 비난했어요. 아니, 저희들이 사건들을 해결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러면서 언제나 생각하는 건 다음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데 꼭 피해자분들은 금방 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갑자기 그냥 뉴스에 들어오길래 알려드립니다. 돈 벌기 힘든 사회에서는요. 돈을 쉽게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오늘의 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남들이 힘들게 돈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쉽게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남들은 자신이 힘들게 일했다는 걸 아는데 돈을 벌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이야기 음악 안 하기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바른선택 빠른선택 1595159 대리운전 지난주에는 준비했다가 안 시키더니 삐지더만 오늘은 뭐 좀 이상했죠, 지금 아, 너의 오래된 시옷 발음 때문이야 아, 그래? 그 저 가이드 녹음할 때 쓰는 시옷 발음이 나와 약간 약간 이런 어벌지트 느낌? 맞아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자, 컷!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어떻게 해야 돼? 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야, 당황시키지 마 알았어, 죄송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최초로 힙합 얘기할 텐데 네, 그냥 유면상 씨가 예고하느라 그러셨어요 잘라주세요 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간장게장 사장님 명절이나 집들이의 손님 대접 녹원 간장게장으로 괜찮을까요? 바로 주문하세요 녹원 간장게장 녹원 간장게장 좋은 날 좋은 분과 함께하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간장게장 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간장게장 사장님은 싫어하시지 않았다 열심히 하신 것이다 행복한 목소리예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다시 돌아오는 음악 안하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방송을 드리는 것은 매우 지당하고요 이 며칠 사이에가 아니더라도 이 며칠 사이에 있던 사건입니다만 가끔 우리는 외신에 사진 한 장 나오는 기사 포털에 보면 그런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접합니다 관광 산업에 동원되었던 동물이 사람을 해치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죠 일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쓰이고 있는 관광용 코끼리가 관광객을 해치는 어제도 그런 기사를 봤어요 동남아 관광지 어딘가에서 코끼리가 관광객을 살해하는 바람에 묶여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 이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총살 같은 거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재판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아니고 일단 모르는 상태였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댓글이 하나같이 똑같더라고요 뭐죠? 이런 관광이 없어져야 된다 사람한테도 코끼리한테도 좋지 않다 그리고 그 쇠사슬로 나무에 묶여있는 코끼리의 경우에도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코끼리는 그걸 부러뜨리든지 쇠사슬을 끊든지 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작은 나무에 묶여있어 버릇을 하면 움직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어딘가에 묶어놓으면 안 움직인다고 하죠 자꾸 몸이 아프면 실제로 안 아픈데 자꾸 아픈 것 같고 비슷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만성 디스크 및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을 못할 것 같고 유면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 아픈 곳은 계속 아프고 한 번 벗어날 수 없는 곳은 계속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음악 안 하기 시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청혼의 꿈을 안고 작곡가로서 세상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고 자기가 다 해먹고 의리의리하게 잘 하고 다니고 그리고 미니버스를 몰고 미니버스를 몰고 혹은 최대 지하철을 몰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세상빛을 볼 수 없게 하고 이 업계의 진실을 알 수 없게 하면 자신들이 보지 못한 부분까지만 세상인 줄 알고 영화 아일랜드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장기이식용 인간들이 길러지는 동네 맞아요 맞아요 박제가 돼버리는 거죠 곡이 갇혀가지고 네 지금 앞에 앉아계신 대문장가 겸 전 뮤지션 손아람씨의 주장에 의하면 손아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 따위 웃음이라니 작곡가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젊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 듣고 있었습니다 손아람 작가 나와주셨고요 네 손아람 전 뮤지션입니다 그리고 지난 회차의 방송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 몇 가지가 있기에 이야기들 몇 가지가 있기에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트위터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메일로 주신 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견해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일해서 급여받고 사는 사람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느냐 근로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느냐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두 단어 모두 사용하는 데에 거부감이 없고 그리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라는 단어는 사업주가 보기에 혹은 노동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일을 주고 급여를 주는 사람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태도라고 해석을 하면 매우 띄껍죠 화가 나네요 하지만 노동의 가치를 좀 올려부르는 형태의 수식어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저는 근로자와 노동자를 굳이 구분해서 혹은 차별을 둘만한 단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링클 언더바 팟캐스트님이 요새 트위터에 투표가 생겼어요 아 그거군요 지난 회차에 이런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다 작곡가 라디라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얘기 나오다가 얘기 나왔죠? 그게 저기 저 양반 아니 저 양반이 된다 라디에이크 손아람씨가 싸이를 만나고 와서 300만원짜리 KBS 지금 제 친구 작곡가 중에 잘 먹고 잘 지내는 엄청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하는 프로 뮤지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작곡가들 어릴 때 가면은 자영업자들의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의 큰 형을 만나면 되게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가 싸이씨를 처음 만났을 때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보고 현금으로 KBS를 살 줄 알았다 KBS가 파는 것인 줄 안 작곡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디라는 작곡가의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싸움이 붙었고 저희가 싸움이 붙었죠 링클 언더바 팟캐스트님이 트위터에서 투표를 걸어주셨습니다 라디님 인지도를 투표로 알아봅시다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라디를 안다 라디가 누구냐 라디를 안다가 55% 라디가 누구냐가 45% 이거 제가 이겼는데 라디 입장에서는 그냥 의문의 1패 같은데 55% 아는 게 뭐가 그렇게 깊을까요 트위터가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제가 500명쯤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제가 들은 이야기는 라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컬 트레이닝 학원 이런 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찾아가서 노래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제일 많이 원하는 곡이 라디의 I'm in love인데 그럼 웃기지 않아 본인은 노래를 못하는데 왜 그래 제가 들었던 거는 워낙 이걸 많이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제 친구 한 명이 I'm in love 배우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가 발라드 버전으로 가르쳐드릴까요 헤비메탈 버전으로 가르쳐드릴까요 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버전들이 있는 거예요 강사들 하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라디의 유명세를 얘기하려면 생각해보니까 라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I'm in love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엄마 이런 노래 아십니까 어머니의 된장국은 안 유명할 거 같고 아 그래요? 누구와 불렀던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한 다음에 그 주 복면 땡왕의 복면 땡왕의 복면 땡왕의 새로 나온 짜장 같기도 하고 복면 땡왕의 땡왕에서 어떤 가수가 부르더라고요 라디의 노래가 나왔죠 지금 들으신 이런 분위기와 같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시사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하던 사람들이요 소아람 작가께서 나머지 이야기 이제 오늘부터 좀 반전의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속 시원한 반전은 아닙니다 속 시원하게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를 다 되찾았으면 우리가 방송에 쓸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번 방송까지 나가고 나서 또 방송 관계자 한 분이 추가적인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김한조 대표와 첫 시간쯤에 제2국장의 역사를 살폈잖아요 네 그러면서 90년대 가요토텐이라는 프로에서 만나게 됐고 음악 알바와 조연출 관계로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1999년 개그콘서트로 음악감독과 PD로 각각 승진해서 최근 송곳까지 성장해온 이야기 여기 되게 재밌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노동운동과 로이 엔터테인먼트 1999년에 KBS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00 몇 년이요? 99년 99년에 바로 개그콘서트가 시작한 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총파업이에요 총파업 KBS 역사상 두 번째 총파업이 1999년에 개그콘서트를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일어났어요 첫 번째 파업은 90년에 검찰이 노조 연행할 때 이랬었고 두 번째 이 파업은 방송법 개정 요구하면서 MBC KBS 연대파업을 했었는데 이 제2국장은 개그콘서트로 입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총파업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앞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입봉 기회가 위기에 처했고 이때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연대파업에 돌입하면서 음악 쪽에도 제작진 공백이 굉장히 크게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KBS 입장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아주 충성도 높은 직원이 시급했던 거죠 그렇죠 김한조 대표 같은 사람이 이놈의 천운 예상하자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 김한조 대표를 필요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정도를 해두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어용이라고 지금 추측되고 있는 연합뉴스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큰 언론사 방송국 언론사들이 줄줄이 연대파업 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그때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열심히 제작에 참여한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 방송을 맡고 있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던 사람들은 응답받으셨네요 그렇죠 이때 연대파업에 참여한 다른 음악감독들이 상당히 엿을 먹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프로를 다 빼앗겼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개그콘서트로 제국장은 입봉하고 김한조 씨는 음악감독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 게 남이 노동운동할 때 뒤로 치고 들어간 사람이 노동운동 드라마 송고해서 다시 만난 샘이 되잖아요 역사는 돌아요 원래 예쁘네요 예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15년 뒤에 매우 히트한 노동문제를 다룬 웹툰 드라마라도 만들려면 지금 파업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꼭 살아남아서 15년 뒤에 유명해질 노동운동 웹툰 드라마를 만들자 절대 파업하지 마자 구름이 우린 저번 주에 로이 엔터테인먼트 대행 모임 결성되기 전까지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태 추이를 살펴보면서 JTBC에서는 로이 엔터테인먼트 음악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권고를 무시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이 사태 터진 후에 산정하는 음악저작권료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건 엄청나게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음악저작권협회 잘 팔렸으면 잘 팔린 달에 음악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오고 안 팔렸으면 안 팔린 달에 적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적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뭔가 사단이 나고 큰 소리가 나자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료를 많이 줬다 이게 웬일이냐 그렇죠 그래서 작곡가들은 의문을 풀기 위해서 방송내역서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콩카에 요청을 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내역서 자체가 없다 우리는 무자료정산이라는 걸 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자료정산 무자료정산이 정확하게 정말 자료가 없다면 뭘 정산했다는 건지는 우리는 그때까지 알 수 없었죠 짤짤이를 해서 준 것이냐 그렇죠 반칙이 모르는 거예요 협회가 유명상 씨가 제일 잘 아시겠지만 불투명한 운영방식이 계속 문제가 되어왔어요 문체부에서 연평균 20회 가까이 업무점검 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연평균 20회 한 달에 한 번 이상 운영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시를 계속했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워낙 불투명하고 마그리 운영을 해오고 이게 좀 이 건이 크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경향도 있고 이 조직이 그래서 개선이 안 되니까 결국 정부에서 극약 처방을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어떤 독점신탁 제도였는데 그 독점신탁권을 파기를 하고 복수신탁업체 설립을 허용해버린 거예요 경쟁을 하라 이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상하고 이해하기 싫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서 대한음악공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작권을 관리해주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다 그냥 자영업자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공익을 위해서 음악 만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다 음악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음악가들이 음악을 만들면 그 저작권이 하늘을 떠돌아다니면서 1원씩 몇 십만 번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자료 없이 정산을 한다 짤짤이 혹은 판치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다시 말해 국회까지 올라갔다 그 일이 겨우 대한민국이 음악을 거래하고 자식으로 이러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일 텐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지 몇 년 안 됐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하신 복수신탁 문제는 한 재작년인가요? 그게 확대하게? 네 그 당시에 그게 생길 때 정말 미친듯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우리 회원분들 막아달라고 아 네 복수막 저작권협회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네 네 그런데 바로 그 연락을요 작곡가들만 받은 게 아니라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엄청나게 음자업의 로비 시도를 받았다고 해요 이 시기에 함자업을 막아달라고 함자업이란 여기서 새롭게 경쟁업체로 들어온 네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관료화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관료제도를 개선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 이런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맞긴 한데 한편으로 저는 그럼 정부도 좀 두세 개 있었으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요 네 저요 아나키스트놈 하여튼 당시 이제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이제 음자업에서 새로 생긴 함자업을 막아달라는 로비 시도를 받다가 이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집단이나 할 만한 태도잖아요 그렇죠 독적체제를 유지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실에서 역으로 아 이 음자업을 한번 털어봐야겠는 걸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언론 기사화 되기 시작한 우리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건 대응 모임에 문의를 해왔어요 국정감사에서 이제 음자업을 좀 털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작곡가 한 사람이 음자업 직원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요 음자업에는 내 역사 자체가 없다 무자로 정산이란 걸 안다라고 그래서 이제 유은혜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음자업 정산 체계를 쑤셔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나왔죠 음자업에서 방송 빈도를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저작권료를 진짜로 무자로 정산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먼저 이제 방송국과 음자업이 계약을 하고 연간 얼마씩 일정액을 일괄 징수를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걸 회원들한테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 기준 자료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경합회의라는 걸 벌립니다 경합회의요? 네 경합회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음자업 회원들이 나와서 나는 10만 원 받을래요 나는 100만 원 받을래요 하고 경합을 하는 회의예요 헐 그런데 당연히 경합회의의 모든 음자업 회원들이 참여하지는 않겠죠 이건 공개회의가 아니라 완전히 비공개회의고 유력자들만 모아서 그렇죠 세상에 수만 명의 음악가들이 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아놓은 저작권료 산더미를 그렇죠 그냥 지들 갈코리에 맞게 그냥 긁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주록 하나씩 들고 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옛날에 이덕화 씨가 나왔던 영화 살얼이랬다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와가지고 선지를 나눠줘요 그럼 이제 그걸 퍼가다가 아줌마들이 선지 더 가져가려고 싸우다가 피범벅이 되는 선지가 다시 녹는 기적이 그러니까 이게 피로 되는 기적이 무자료 선지를 나눠주기 때문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으니 이만큼을 줄게 자료가 없으니까 저작권협회랑 친한 사람들 혹은 그만큼 친할 만큼 유력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집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 근거 없이 보통 대형 음악 제작사 10개 정도만 몰래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였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가져갈 돈을 거의 짜고 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야 이번 달은 내가 좀 많이 가져갈래 이런 식으로 아닌데 그럼 이들끼리도 무슨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서로 견제와 뭐 이런 종류가 그게 있겠죠 어떤 식으로 결정하죠? 사다리를 타나요? 경합회의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다리 가려놓고 포커를 치든지 뭐 막고를 치든지 글쎄요 보통 이럴 땐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모르겠네요 저도 미공개 회의라니까 그래서 한 방송음악 저작권 전문가에게 제가 이 경합회의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심지어 단 한 곡도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던 분기 동안 회사에서 저작권율을 쓸어간 경우도 나왔다고 해요 아 사다리를 탔구나 사다리 사다리네 대댄지 하여간 뭔가 다른 실력이 필요한 거야 음악 말고 뭐 그런 식으로 10개의 사 다 가져가고 남은 몫은 또 어떤 새로운 기준으로 개인 작곡가들한테 대충 나눠준 거겠죠 와 그럼 나 계속 그동안 한 달에 3만 5천 원씩 봤던 거 난 뭘 어떻게 한 걸까 그러니까요 제가 재밌는 게 이거를 듣고 나서는 저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다가 전화를 한번 걸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작권협회 회원이 아닌데 저작권 분배에게 이의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길래 나도 다음 달부터 경합회의에 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뭐 좋은 제안이다 해봤어요 네 전화해서 네 역시 해봤더니 그게 처음에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경합회의라고 10개쯤 되는 음반 제작사가 껴가지고 저작권료를 나누는 그 회의 말입니다 저번 달에도 열렸다고 하던데 저도 다음 달부터는 껴가지고 같이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 회사 3억 저 회사 2억 저 회사 15억 이러고 손아람 7만 원 그런 상황 나도 껴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좀 당황을 하면서 그건 자기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 윗분한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작권협회 회원들이 있다면 앞으로 저작권료의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전화를 하셔서 돈을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경합회의 다음 달부터는 경합회의에 끼겠다라고 해보세요 우리 다음 달에 UMC랑 같이 경합회의라 갑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경합합시다 가서 사다리 연습해가지고 막 대댄지 다 준비하고 뭘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준비할 거야 나 우리 사탕 부수기 들어서 모든 걸 다 해봅시다 갔더니 이번 달 종목은 붐비치입니다 탈락하고 아 준비하라 했는데 3만 5천 원도 못 받고 쳐서 차비만 날리는 그런데 그럼 로이 엔터테인먼트 작곡가들이 받는 저작권은 대체 갑자기 왜 늘어났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밝혀진 사실 하나는 로이 엔터테인먼트 김한조 대표가 경합회의 멤버였던 거죠 사다리를 잘 타는 사람 재능이 있었나 보죠 경합회의의 문이 로이 엔터테인먼트에도 열린 모양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김한조 대표가 경합회에서 자기 가져갈 몫을 늘리면 자기 몫을 많이 가져가면 경합회에 끼지 못하는 힘없는 음악 제작자나 작곡가들을 가져갈 몫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이 엔터테인먼트 작곡가들만 피해를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갑에서 조금씩을 세금 떼듯이 가져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음저협과 함저협 한국음악신탁업체가 두 곳이 됐는데 신생기관인 함저협에서 이런 음저협의 분배 문제라든가 이런 결함을 조금 공략을 해서 회원들을 끌어모으려는 전략을 피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고 부를까요? 음저협? 네 기존에 독식하고 있던 그 음저협에서 저도 저작권자잖아요 거의 매달 문자가 왔어요 그동안 이렇게 얼마를 모았고 투명하게 분배하고 있고 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린다 제발 살려달라 진짜 정말 간절하게 정말 장문의 문자가 매달 왔어요 저는 그래서 아 이제 다자간 구도가 됐고 경쟁 구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 투명하게 하나 보지? 라고 생각했는데 손아름 작가의 말을 들어볼까 그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사실 뭐 이건 제가 음저협은 불투명하고 함저협은 투명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알 수 없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함저협에서 노골적으로 음저협의 약점을 파고든 이제 개선된 분배 정책 하나가 가요대 방송 배경 음악의 그 저작권료의 차등 가중치를 폐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음저협에서는 가요의 가중치를 10을 주고 방송 배경 음악은 1을 줘서 같은 빈도로 노출이 됐어도 가요 저작권자는 10배를 받고 배경 음악 작곡가는 1을 받는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해왔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체 액이 아까 말했듯이 방송국에서 총액을 일괄징수를 해오고 특별한 기준이 없이 떼주다 보니까 누군가 돈을 더 받으면 누군가 돈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아래서 제로 송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함저협에서는 사실상 가요 저작권자들을 다 빼오기가 좀 어렵다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방송 배경 음악 쪽 작곡가들 그리고 배경 음악 제작사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1대1로 하겠다라는 분배 정책을 내건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배 문제는 알겠는데 그럼 함저협도 정산표는 없어요? 거기도 사다리를 타요? 아니 거기까지는 모르죠 아직 함저협은 지금 뭐 국정감세가 얼른 것도 아니고 아직 신생단체이기 때문에 함저협에서는 뭐 자기들은 나름대로 핑거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고 무슨 얘기야 그게? 핑거프린팅이라는 거는 이제 음악 나오면 딱 아이폰 들어다 대면은 무슨 음악이라고 잡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송을 기계가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죠 음악 나오면 딱 체크해서 어떤 곡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기술도 사실 좀 결함들이 있다고 해요 그 기술을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유튜브입니다 배경에 뒤에 깔려있어도 그게 무슨 음악인지 해석해서 저작권 문제를 알려주죠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에게 손아람 작가께서 해주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방식 중에 하나가 가요음악을 만드는 사람들과 방송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을 10대1 수준으로 차별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가치를 두진 않습니다 이것도 한동안 말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꼰대들 매우 유명한 음악가분들이 함저협이 새롭게 이제 방송음악도 가요음악도 그냥 1대1로 똑같이 보고 징수하겠다 그래서 배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감이 적었더라고 우리를 한선상에나 같은 꼰대 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지금 관심 없어요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다고 볼지 말지는 다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제 경쟁 시장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간 건 있는 것 같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중립적인 게 가수들이나 가요도작권자들 주장 일부분은 사실 여기 유명상 작곡가도 가요 작곡가지만 가요 쪽에 좀 더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그만큼 가요는 또 노출이 훨씬 더 편한 측면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배경막이 뭐 그런 논쟁은 완전히 가치 중립에 두고 여하튼 함자협에서는 1대1 분배 정책 10대1에서 이걸 내걸었다는 거죠 당연히 로이 엔터테인먼트 김한주 대표 입장에서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작권 수입이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음자협을 떠나고 싶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함자협으로 신탁기관을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기존의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어서 막도장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완전히 신탁기관을 이전을 하려면 새로 계약서를 갱신이 아니라 체결을 해서 신탁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막도장 찍어서 배분하던 식의 저작권 계약서 양식에 맞춰서 새로 계약을 함자협적으로 체결하자는 제안을 작곡가들에게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꼼꼼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걸 못 받아들인 작곡가들한테는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월급 지급을 중단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일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 그런데 아마 김한조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작곡가들이 질질 짜면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작곡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못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깨어났다 양반들이 그렇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월급 지급이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됐으면 당연히 작곡가들이 만든 음악의 저작권도 돌아와야 해요 작곡가들한테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음악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약 자체가 고용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계약을 맺은 셈이죠 작곡가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만든 수천 곡의 음악을 2076곡인가 하는 음악을 새 음악 제작사 다른 곳에다가 팔거나 사용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갑자기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이 음악 수천 곡의 저작권이 전부 회사에 있다라고 주장을 나갈 거면 내놓고 나가라 아니요 이미 내쫓아놓고 이미 내쫓아놓고 계약 해지 다 해놓고 월급도 지급 다 중단해놓고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계약 해지됐으니까 돈은 더 이상 못 주고 고용계약 아니니까 해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런데 계약 해지돼 있어도 그 계약상의 저작권은 영원히 우리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의무는 끝났고 권리는 영원하다 뭐 이런 그렇죠 여타 제조업과 다른 점이라고 몇 번 이야기가 나갔죠 음악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영원히 그 사람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너가 우리 회사에서 있을 때 쓴 거지 이거 우리 회사 거야 그렇죠 원래는 못 그럽니다 완벽하게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를 받으려면 아주 구체적인 양도 계약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거든요 회사 그래놓고서는 그냥 무작정 배를 째라는 식으로 그런 주장을 해서 그 목적은 작곡가들의 수익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회사를 떠난 작곡가들의 수익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이 음악의 저작권은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그것을 쓴 작곡가들에게 있다고 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식의 땡깡을 부리니까 다른 음악회사 입장에서는 소송당할 수도 있고 뭔가 골치아파 보이잖아요 분쟁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 작곡가들의 음악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굶어죽이려는 악의적인 전략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가짜 도장이라도 찍어서 저작권 계약이 체결되고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양호한 케이스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지나간 방송들을 회사가 저작권 등록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음악을 무단으로 방송에 사용해왔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다? 그게 심지어 2076곡 총 로이 엔터테인먼트 쓴 대응 모임 작곡가들이 쓴 2076곡 중에 저작권 패러 로이가 등록한 곡이 1150곡뿐이에요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무단 사용 그럼 작곡가가 작업실에서 퇴근하면 김한주 대표가 내려와서 휴지통을 뒤지고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거냐면요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거느린 작곡가가 한 숙명쯤으로 불어나면서 회사에서 방송에 음악을 못 써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내보낸 게 아니라 토너먼트라는 걸 산의 토너먼트라는 걸 벌렸대요 오늘 왜 이렇게 야바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도박적이네 그래서 한 곡을 방송에 내보내려면 작곡가 숙명이 그 한 곡에 다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너먼트 식으로 올라가서 딱 마지막 한 명 곡이 올라가는 거죠 아마 김한주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하면 마치 음주역과 함정 경쟁시키듯이 더 좋은 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문제는 숙명에게 모두 다 보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숙명 중에 한 명은 그냥 곡을 올릴 뿐이고 나머지 19명은 아무 보수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19명이 보낸 곡을 돌려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9곡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건 만약에 미대생이다 혹은 이런저런 광고나 이런 데에 아이디어 내서 공모전 보낸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됐는데 채택이 안 됐으면 돌려줘야지 먹고 나중에 딴 데 쓰더라 그걸 저작권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방송에 무단으로 내보낸 거예요 완전 죽음의 토너먼트인 거죠 이겨도 방송에 자기 이름이 안 나오고 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기 음악을 그냥 몰수당하는 그러네 죽음의 토너먼트가 회사 안에서 계속 벌어졌는데 그리고 또 여기 안 끼면 회사에서 잘려서 죽고 배틀로얄 아뇨 배틀로얄이 낫잖아 우승자가 있잖아 사실 이 토너먼트 이야기 정도 나오면은 기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니까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작곡가들한테 그런 거 왜 당했냐 아 근데 이 토너먼트는 참 흔한 경우긴 해요 아 그게 뭐 어디에서건 취재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멘탈이 좀 세니까 그런 얘기에도 웬만하면 꼼짝 안 하는데 취재기자의 멘탈이 가장 흔들릴 땐 취재기자에 비해서 그 말이 나와요 아 왜 그걸 당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중요한 거는 토너먼트를 단지 열었던 게 아니라 음악 몰수 해서 단 사용 그게 포인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토너먼트는 방송에 내보낼 한 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19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고 확보 차원에서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볼 가능성도 좀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수집된 곡이 방송에 무단으로 많이 나아가왔고 이건 다 팩트인 거 아니에요 당장 무슨 드라마에 한 곡이 필요하니까 그 한 곡을 써라 라고 로이 엔터테인먼트 내려와서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자기 회사 소속 20명한테 너네들 이거 한 곡 써라 근데 한 곡이 안 나오고 20곡이 나오니까 그 중에 한 곡을 고른 다음에 나머지 19곡은 잘 모셔뒀다가 자기들 것인 것처럼 그냥 자기들 것으로 해서 나중에 어디든지 팔아먹을 일이 있을 때 또 써먹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토너먼트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요 어차피 우승을 해도 방송에 나가지만 우승을 못해도 방송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럼 어떻게 해도 자기 이름 안 나가는 건 똑같아요 누가 승자네 일단은 괜찮아 아니 무슨 말이야 저는 무슨 거의 그거는 대자이기도 하고 야 진짜 사람을 설군결자 기관실에 들어가는 애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도 모든 걸 뺏겨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악랄하게 좀 굴고 게다가 이 문제 터진 이후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대행모음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로이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음악을 맡긴 JTBC의 송곳을 보이콧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저렇게 배를 쬐는 자세로 나오는 거는 어떤 하청 회사로서의 특수성이 있다고 봤어요 소비자와 직접 만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하고 원청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준다면 저 회사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원청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친 거죠 하청 회사가 있으면 좋은 이유는 순전히 하청 회사 사장님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돈을 벌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것저것 가로채서 비용을 아껴주는 비용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순전히 이건 하청 회사 사장님 때문에 하청 회사 존재하죠 그리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근래 가장 히트한 임정이유 가장 히트한 노동이 주제인 웹툰 임정이유 그렇잖아요 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를 보이콧하게 된 이유가 이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콧의 대상들은 자기들 동료들이 노동운동할 때 입봉한 분들이라는 것 예지적을 갖춘 왜냐하면 15년 뒤에 송곳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야기까지 들으셨어요 여기서는 그래야 되니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양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약류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 세제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대배된 순식물성 천연올료만으로 빅그린 맘메이드 세제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죠 친구도 못만들고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25? 뭐? Perfect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광고와 생활 Perfect25에는 연기와 유예 제도가 있어요 네 네, 이게 한 달에 수업이 20회로 짜여져 있는데요 이 일정 중에서 1회 단위로는 연기할 수 있고 2회 단위로는 유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한 달에 20번이나 전화 영어를 한다는 것도 보통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한데 한 번 연기할 수 있다 그렇죠, 한 번 그러니까 1회 단위로는 연기가 되는 거고 2회 이상의 경우에는 이게 미룰 수 있는 거예요 통째로 일정을 이걸 광고까지 하는 거 보면 당연한 권한 같은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하는 모양이다 그것도 그렇고 잘 활용을 안 하신대요 아, 그냥 수업 데껴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 때 그때처럼 버르시군요 그렇죠 돈을 내놓으면 돈이 아깝지 않은 헬스장의 원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차피 버리는 거 이래서 고학력이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기간 전에만 미리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결석 처리하지 않고 이 제도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수업이 키픽 되는 거거든요 사라지지 않아요, 수업이 20회 중에 1회나 2회가 그래서 이 제도를 작년에 사용하셨더라도 수업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끊기고 오래 들을 수도 있다 그렇죠, 새해 다짐에 다이어트나 영어공부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주신 소식이었어요 퍼펙트25 사장님으로부터 네, 그건 그렇죠 퍼펙트25 사장님이 얼마나 착하신지 저희한테 전화하는 거조차 덜덜떠시죠 전화를 했더니 유엠 씨가 화를 넣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공부수석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보통 다른 업체에서는 학생이 결석한 경우에 선생님이 수당을 못 받아요 네,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요? 그렇다요? 네, 100%가 아니고 일부만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퍼펙트25는 선생님에게 100%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웃기지 않아요? 돈을 받았어, 회사가 학생이 땡땡이 쳤어 돈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런데 노동자는 돈을 못 받아 그렇죠 나중에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아, 진짜? 막 이자를 불려가지고 이건 그냥 설날 엄마의 말 아냐 그렇죠, 세뱉던 마인드 이건 모아놨다가 그래, 맞아요 크게 굴려줌새 노동친화적이다 네 이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자랑할 법하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연하 공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수석이 다녀갔고요 고아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야바위를 했다 그리고 로이엔터테인먼트가 야바위를 했다 네, 야바위꾼 중에 한 명이었다 네, 한 것 같은데 음악 노동자들은 돈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JTBC의 드라마 송곳까지 왔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노동문제를 다룬 웹툰을 다룬 드라마를 보이콧하게 된 사연까지 왔습니다 송곳 보이콧한 다음에 우연일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좀 과대해석을 하고 싶은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송곳 시청률이 0.1% 떨어졌어요 이것이 손아람의 소술 방식입니다 사실 그 아이디를 만드는 UMC와도 비슷하죠 내가 움직였더니 무슨 일이 있더라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 아이디를 한번 다뤄줬더니 산천초목이 떨고 워싱턴포스트가 대문짝만하게 손아람의 이름을 싣더라 손아람으로 싫었더군요 그래요, 0.1% 어쨌든 떨어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종편 입장에서 어쨌든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시청률 한 0.1이면 몇억 원이 왔다 갔다 죄송하는 돈죠 그래서 이제 바로 JTBC 홍보팀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을 거고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고 궁금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원작자인 최규석 작가죠 최규석 최규석 작가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JTBC의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 로이 엔터테인먼트 작곡가 대응 모임에다가 연락을 직접 최규석 작가께서 해주셨다 네, 일종의 중재자처럼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거죠 JTBC에도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다 원작자인 자기를 봐서라도 해결해 달라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일종의 압력을 넣어준 거죠 네 그건 굉장히 저희로서는 고마운 일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하는 것과 원작자가 말하는 것은 좀 압력의 크기라든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작곡가들과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교섭이 강제로 JTBC가 멱살을 끌어다 와서 JTBC에서 열렸습니다 야, 김한조 씨가 혹은 제육장학 이런 벌써 십 수년 넘게 해온 음악 하도급 왕국에서 처음으로 대놓고 균열이 난 거군요 그렇죠 노동자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는 그 교섭이 열리는 동시에 송곳 보이콧을 중단을 하기로 했어요 일단 해제 이런 공식적으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보이콧에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 교섭이 JTBC에서 열렸는데 이제 김한조 대표가 나왔고 그리고 제2국장이 같이 들어온 거죠 중재자의 역할로 포지션에서 JTBC의 매우 파워풀한 인물이 된 가요톱 세네 PD가 네, 그렇죠. 회의에 들어오자마자 김한조 대표가 작곡가들을 보면서 했던 첫 말이 그냥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였다고 해요 아... 그 얘기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워크를 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어릴 때부터 걸음을 그렇게 배우신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했다고? 네,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우리 동석했던 범버빈 마스트의 김정희 변호사가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고 크게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한조 대표와 뒤로 걸어서? 아니요. 나가니까 앞으로 걸었어도 항의를 했겠죠 김한조 대표와 교섭을 해서 이걸 마무리 짓고 문서화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들어줄게 라고 하고 나가면 그게 모든 걸 다 들어준다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이 제2국장이 오히려 얘기하기 싫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중간에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랑 이야기하면 된다고 제2국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 그 이야기에 생략된 문장이 있군요 제2국장이 김한조 대표에게 너 나가 있어 라는 말이 생략된 거 아니에요 오우라로 그냥 퍼져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김한조 대표가 나간 뒤에 교섭이 쉽게 진행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2국장이 중재자의 포지션에서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로이 엔터테인먼트를 변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김정희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 이게 워딩입니까? 제2국장에 너희 작곡가들 때문에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크게 되어야 되는 회사인데 성장통을 겪게 됐다 네,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그 회의에 교섭에 있지 않았는데 작곡가들과 변호사는 들었다고 해요 성장통을 겪게 되었다 너희가 이런 바람에 사실 중재라기보다는 중재인이 아니라 대리인의 발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교섭이 결렬됐고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며칠 내로 2차 교섭이를 그럼 잡아보자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파악을 나서 김정희 변호사가 로이 엔터테인먼트에 전화를 걸어서 다음 교섭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말이 바빠 시간이 안 나니까 교섭을 좀 밀어달라 그러면 언제까지 밀으면 되겠냐고 했더니 송곳 방향이 끝날 때까지 밀어달라 그냥 와, 어서 이런 정치적인 기준을 배웠을까요? 이게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카드가 사라질 때까지 질질 끌기 시전하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만났던 것도 1차적으로 만난 다음에 빨리 자리를 파악하고 그냥 질질 끌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너무 좋아했네, 오바했네 제가 한마디로 송곳 보이고 순, 송곳이 끝낸 다음에 해달라 이런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의 대답은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 시간이 없다면 자기가 밤, 새벽, 아침 언제 원하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맞춰서 갈 테니 일단 만나서 교섭하고 합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이 엔터테인먼트 대답은 송곳 방향이 끝날 때까지는 전혀 시간이 나지 않는다 전혀 송곳 방향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김정일 변호사는 그러면 저는 제2국장이랑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끊고 제2국장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편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는 확신하지 않았었죠 우리가 앞선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런 관계들은 이후 취재해서 나온 거고요 우리는 사실 2단계부터 강력하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2국장의 말은 로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당장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시간이 안 나서 못 만난다고 한다 우리 동네에서 아줌마 아시더라고 싸움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슬슬 피하던 분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찾아간대 이러면서 막상 만나면 그래요 맞아요 정말 이런 싸움의 기술은 12살 때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봤어요 그런데 원래 53살 때 잘해요 그렇게 교섭을 지연을 시키면서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사건을 보도해 왔던 모든 언론사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이 MBC 방송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언중이에 제소가 됐어요 그건 또 의미심장하죠 방송음악을 하는 회사가 자기 관련된 기사를 언중이에 제소를 하면서 방송사만 빼놨다 주인을 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기사당 건당 그래서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저도 칼럼을 실었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쓰여진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겨레신문 언론중재위원회 사건에는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원중이의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한겨레를 제소한 내용을 보자 하니 기사가 틀렸다 작곡가의 이름을 방송에 표기하지 않았다고 했고 한겨레는 저작권료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증거자료 작성일자가 2015년 10월이에요 한겨레 보도는 2015년 8월에 나갔는데 한겨레 보도로 인해 일어난 변화를 한겨레 보도가 거짓이라는 증거로 제출을 한 거죠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달랐으니까 죽은 자식만 과거의 너희는 불화를 만졌군요 그렇죠 환을 거짓말을 했기에 환을 만졌죠 정치자분들한테는 좀 흔한 수법 익숙한 수법일 수도 있어요 언론사에서 나온 게 허구다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언론사의 보도가 더 빠른 그냥 시점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서 사건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려는 전술이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규장이고 이 심리에 제가 참석해 있는 동안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 중재위원들이 판사도 있고 언론학 교수도 있고 그런데 중재위원들이 졸더라고요 예? 코를 골면서 졸더라고요 그건 이 사건과 무한하게 그냥 늘 졸던 분이시데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당연히 이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지금까지 사실상 제대로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이와 작곡가들 사이에서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로이 엔터테인먼트 노동환경은 그대로이고 작곡가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회복을 했어요 일부 회복을 했다? 네 로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2천 몇 곡 중에서 아주 예전에 지나간 곡들은 어차피 수익이 지금 발생 안 하고 있으니까 포기를 하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최근에 해서 해외 저작권 수익이 크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 저작권은 자기는 포기 못한다 그래서 그건 이제 소송 분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조선명탄점 2라든지 KBS 드라마 했던 프로듀사 이런 것들을 지금 작곡가들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분쟁이 결론이 나려면 법원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말이 그렇지 하나도 안 물러서는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 이거는 당연히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작권 협회에서는 작곡가들에게 있다고 근데 자기들 말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권리가 있으면 돈을 내놔야죠 그렇죠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그럴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사측에서 대응을 가급적 미루고 예를 들어 뭐 사인 간의 간단한 분쟁으로 갈라선 거다 돈을 누가 뺏고 자시고 한 것이 아니라 견해 차이다 그런 거면 말 안 해도 되지 말할 의무도 없어 근데 언론이 나서고 아까 음절업의 경우에는 좀 핀트가 다르긴 했습니다만 음절업의 경우에 국감 때 국회의원도 나서고 이런 문제를 다 향했는데 그냥 이 태풍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애 경우에는 보통 내부에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 나오죠 야 좀만 더 기다려보라고 좀만 더 기다려보라고 조용해지면 조용해지면 아무도 찍소리 못 낸다고 걔네들이 뭐가 무섭냐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마 작곡가들이 그 전에 굶어서 아사를 아사를 해서 이 바닥을 나갈 거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건데 다행히 작곡가들이 최근에 계약을 했어요 그 일부 회복된 곡들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 최근 로이 엔터테인먼트의 경쟁사인 오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와 저작권 계약을 했는데요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 수익의 80%를 떼갔다고 했잖아요 이 오우 오우 이렇게 발음 비슷하게 들려 로이 아닌 오우라는 새 회사는 9%만 떼어간다고 합니다 80대 9 9%에서 10% 정도가 방송음악 업계에서는 통상이고요 저는 이 계약을 아주 최근에 했다는데 방송국 PD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착한 커피 이런 것만 마시지 말고 좀 착한 음악을 썼으면 아 예 그렇으면 합니다 주제의식이 나오는 때구만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응 모임이 지금 마지막에 JTBC 쪽에다가 요구한 것은 감사실에 송곳 음악을 담당한 로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여기에 혹시 회사나 회사의 제2국장 등이 관여된 사실이 없는지 감사를 요구를 했어요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하청업체니까 JTBC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만약 로이가 JTBC에 감사를 거부한다면 그거는 일감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거부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를 감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와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혹시 비리로 얽혀 있거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로이 엔터테인먼트에 JTBC 음악을 주는 사람이 투자자 주식 지분권자라고 이야기가 로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이거는 JTBC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예요 윤리를 떠나서 지금 하청비리로 돈이 세워나간다면 그게 다 JTBC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무에서 튀어나온 돈이 아니에요 JTBC에서 집행한 돈이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서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셈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거는 송곳이라던가 손석희 사장의 뉴스룸 같은 걸로 JTBC가 해온 지금까지 작업들이 이미지 세탁에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돈 놀이하면서 뒷돈 주고받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일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눈 감을 수 있다고 쳐도 어떤 컨텐츠 생산자이자 노동자인 작곡가들의 몫을 가지고 저작권료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쳐서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방송 생태계 전체를 붕괴시키는 시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이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전망도 몰아볼 수가 없고 결국엔 굉장히 단기적으로 소비되는 음악들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좀 적당히 헤쳐먹으면서 좀 공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판을 화낸다 그래서 이제 JTBC에 감사를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인터테인먼트 대응 모임을 대표해서 김한주 대표에게 이 방송을 좀 메시지를 보내도 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 음원 편지 음원 편지를 한번 음악 깔아드려요? 네 하세요 하세요 우리 사이에 화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아 어떡해요 아 지금 이게 의원상 씨의 눈을 보고 있는 건데 아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김한주 대표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제가 김한주처럼 있을게요 사실 김한주 대표도 표현 안 하시지만 지금 많이 괴로우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휴전을 위해서 강화조약을 한번 내걸어봤습니다 강화조약? 네 구체적으로 김한주 대표가 아래의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은 어린 로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모든 종의 공격 및 보이콧을 해제할 의사가 있어요 아 이 무서운 걸 꼭 하필 우리를 통해서 그러게 첫째 로이 엔터테인먼트 지금 나온 작곡가들 뿐만 아니라 현직 현재 남아있는 그리고 앞으로 일할 작곡가들에게 저작권료의 10% 이상을 갈치하지 않아야 해요 이건 업계 통상의 수준입니다 가져가지 가져가지 말아야 해요 네 그리고 둘째 방송 크레딧의 작곡가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것도 다른 모든 회사가 지키고 있는 조건을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업계 통상을 그리고 세 번째 경력 5년 차 이상의 작곡가에게는 음악감독 입본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이 엔터테인먼트 구조가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게요 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크레딧에 음악감독으로 이름을 올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몇 명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들은 전부 다 단 한 명도 작곡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곡가가 아닌 사람만 음악감독을 하게 되는 지금 이상한 시스템이 잡혀 있어요 물론 음악감독이 꼭 작곡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회사 운영 방식은 명백하게 의도가 엿보이거든요 호랑이를 키우지 않고 위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자리만 줘가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음악감독 자리를 가지고 일종의 권력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명백히 보이고 그 밑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을 때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소비되는 부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년 차 이상의 작곡가들에게 음악감독 입본 기회를 보장해야 되고 네 번째로 작곡가의 노동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음악 한 곡당의 도급 부수를 이 회사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노동량은 말이 안 돼요 한 달에 최대 18.8곡 그 정도를 하려면 한 달 내내 실제로 작곡가들 몇 시간씩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무슨 탕광을 켜듯이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자기가 급여만 주면 나머지 돌아오는 곡들은 공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동량의 규제를 주기 위해서라도 국당의 보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있었잖아요 4만 4천 원 그거는 제가 평균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국당 4만 4천 원을 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니까 국당 돈을 준다고 정해놓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당 4만 4천 원이라도 정해져 있었으면 로인티테먼트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시키지 못했어요 정해진 보수 아래서 얼마 전 무제한으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일종의 뷔페라고 생각한 거죠 작곡 뷔페 그렇게 운영을 해온 거죠 어떤 노예사업화를 막으려면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한주 대표가 이 네 가지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로인티테먼트 같은 회사가 노동 환경을 이 기회로 개선을 하고 방송 음악 산업에 공헌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우리가 감정적인 문제로 한 번 틀어졌으니까 로인티테먼트를 영원히 자자손손 음악 산업에 못 오도록 막겠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인티테먼트의 로이가 김한주 대표 아들 이름이라고 또 하대요 아 그래요? 우린 유학판 가보네요 로이에게도 뭔가를 물려주셔야죠 그래서 우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생할 수 있는 작곡가들과 회사가 전향적인 망가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준다면 우리는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참 빙의하신 거예요 지금 노원구 공릉동과 월계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의 누나 장하나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다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은 기사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콜센터에 연락주세요 보험, 사고처리, 기사의 불친절 문제까지 규정에 따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문제처리 원칙이 확실히 준비된 1599 1599라면 더 안심되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자극이 적고 인공양이나 형광물질이 없는 순수 식물성 원료의 베이비 클렌저 아이에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빅크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에 담았습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슬프고요 되게 뭔가 명망이 있는 법조인 물론 지금 도와주고 계신 변호사님이 명망이 없다 경망스럽다 이런 게 아니지만 명망이 있는 법조인 혹은 참여원대라 민주노총 이런 대로 대변되는 노동운동단체 혹은 야당 원내 야당 원내 야당 아니어도 돼요 정당 이것도 아니고 한낱 대문장가다 이분들의 처지를 대변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을 다 쓰셨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가 호흡을 길게 가지고 다루려고 했던 것도 이거였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 즉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할 재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만든 음악을 참혹하게 뜯기는 근로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그럼 음악회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부터 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시키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인 혹은 노동운동단체 이런 데에서도 공히 그런 생각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꼭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업가들이 먼저 완벽히 이해합니다 사업가는 사각지대를 찾아내야 돼요 그 사각지대라는 건 나쁜 사각지대가 아니고 빈 리치마켓이라고 해도죠 비어있는 공간에서 블루오션을 딱 보고 여기에서 들어가면 장사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저렇게 해서 잘 되겠구나 그 빈 공간은 그냥 널브러져 있는 중립적인 소비자일 수도 있지만 나쁜 짓을 해도 보지 못할 사각지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있다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왜 굳이 아이폰을 복스콘에서 만들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도 되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이유로 그냥 드라마하게 말할 것 같으면 인건비 나쁜 이유로는 자살해도 주정부에서 신경 안 있음 도정부에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기업이 하는 일인데요 음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보통 비참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사실 시사 PD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석해서 보여드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청취자분들한테 근데 그냥 좀 무리하자 하는 생각으로 좀 가본 게 있어요 정말 무리하셨고요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할실 무슨 소리야 다른 보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밤을 사준다거나 그래야 합니까 낼름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4부작으로 사실 이거를 다뤄주신 거는 무리수는 굉장한 전파를 얻은 거고 기존의 기성매체에서 할 수 없는 종류의 이야기와 자세한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작곡가들이 고마워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번 방송 작곡가들이 같이 듣고서는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진짜? 그 무지개 뿌리는 장면에서? 샤랄라 하는 장면에서? 왜? 뭐가 그렇게 느꼈어요? 은하수 은하수에서 은하수 B12 B12 그렇게 느꼈대요? 그렇게 느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자기들이 살아온 자기들이 해온 일들을 들으니까 처음으로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름돋아요 여기 앉아있는 게 갑자기 뿌듯해 아 진짜? 네 보람이 있고 지금 안 가려고 언제? 갈게요 관련된 회사 메일을 보다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저한테 나 이거 완전 대박이야 이러시면서 아 그 얘기 하시려고요? 해야지 네 해두세 나 전직했어 괜찮아 나 그 바닥에서 어차피 죽일 놈이야 하도 흥미로워하길래 세금 계산을 바빠 죽겠는데 왜 불러 받거든요 이 로이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피해 사례 제보였어요 근데 로이 엔터테인먼트 김한주 대표와 관련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기성 뮤지션에게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몇 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제보 하셔서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다 라고 한 그 피해를 끼친 사람이 우리가 안 지 되게 오래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랑 되게 친한 친구예요 그럼 나도 알겠네 너도 알아 아마 알 거예요 오 마이 갓 김상조 의진이한테는 동네 사람이에요 혼자서 걔가 얘야 이랬는데 더 슬픈 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임씨도 관심이 없고 그 친구하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어차피 다 하잖아 몰랐냐 라고 대답했어요 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왜냐하면 세금 계산이 훨씬 바쁘니까 저는 그리고 유면상군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쟤하고 작업했는데 그때 얼마 주던데 아 그때 얼마 벌어 갔구나 그 친구가 소개비로 혹은 이름을 빼앗아 갔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고백해야죠 저희들은 있다는 것도 알고 부당하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너무 많이 해서 좀 당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많이 저희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만 구명하려고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음악 안 하는 사람들이 음악감독 이름에 올라가 있냐면 음악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능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능력이 있죠 그러면 곡을 아무리 못 써도 작곡가 대접을 해줘요 악구정의 저 많은 클럽들 춤추는 클럽 말고 멤버십으로 들어가는데 비싼 술집들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연예계 사람들 친해지려고 운영된다는 거예요 거기 자주 가는 능력이 곡 잘 쓰는 능력보다 훨씬 중요해요 진짜 인간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전직한 이유거든요 그거 못해서 난 그럴 재주가 없어서 그거 못해가지고 UMC가 지금 그 대단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실은 곡을 개잘 썼어 이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한 곡도 안 들어서 그렇지 한국의 베토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 PD를 하고 있고 고백합니다 저는 저는 곡 안 씁니다 영문도 모른자 3주째 여기 앉아있고요 네? 접대를 잘할걸 그랬다 내가 지금 이 바닥에 들어와서도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시사하고 글 쓴다는 사람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친구 더 많은 사람이 더 유명해 글 잘 쓰고 콘텐츠 좋은 사람이 유명한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없었던 건 우리가 어련 시절에 부가 잘 분배되던 시절 80년대 90년대 이런 때 보면 꼭 회사 안 들어가고 나는 아무 남의 밑에 못 들어간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있어요 사람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일이 생기고 그런데 예능인 자기가 혼자 앉아서 자기와 씨름하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몰라요 사업가의 세상 그러니까요 이놈의 인맥이 저도 갑자기 글도 사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부가람 작가가 그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나는 대문장가인데 난 상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애꿎은 장정일 씨 이런 분들을 나한테 불려나와가지고 개 까이고 상까지 안 가도 가끔 그런 장면을 본 적 있거든요 트위터 같은 데서 몰려다니는 일종의 그룹들이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마치 서로 전혀 별개 따로 있는 별도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처럼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서로를 보듬어주며 빨아주고 뭐하는 것인가 바로 앞에 같이 술자리에 있으면서 50cm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하다 저는 그것을 퍼블릭 패팅이다 더 심한 단어는 쓰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해둡시다 저 음악할 때 우리 막 잡담한다 오늘 음악할 때 그거 완전 부담스러웠거든요 누구 음원이 나오면 꼭 얘 완전 노래 쩐다고 트윗 올려주고 페북에 추천해줘야 돼 그거 안 하지? 그럼 결혼식 안 온 새끼처럼 기억나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그럼 점점 안 하고 싶어 하다 보면 계속 안 하고 싶어 저는 심지어 저는 사실 음악할 때는 그런 부탁을 잘 안 봤어요 영향력이 작아서 그런지 책 쓰고 근데 요즘 들어 점점 제가 음악할 때 제일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UMC의 옆에 있으면서 UMC에게는 늘 피처린 제안이 들어가는데 저한테는 잘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같이 아는 사람들이 그건 자신을 탓하세요 얜 랩을 못하니까 그건 자신을 탓해야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랩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좋은 시점이다 최근에 갑자기 그때 못 봤던 피처린 제안을 요즘 받고 있다는 청룡영화제 각본상을 각본상을 받고 나니까 랩을 해달라고 손아람 작가님 피처링 하나 하셔야죠 이런 제안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나와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유명세 유명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은 실력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인맥이라는 걸 맞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의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알면 그게 어떻게 파울이 되는지 알고 피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나름 옛날 기성 뮤지션으로서 내 친구들 내가 아는 형들 내가 아는 동생들 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구나 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상당수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그들도 아직 나무 말뚝에 묶인 코끼리들처럼 모를 거다 형들이 다 그렇게 했다 자기가 뜯어먹은 동생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똑같이 해라 갑자기 그 바닥에서 튕겨져 나온 게 굉장히 우월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피처링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소설가들 안 만나본 줄 알아 거기가 더 와야지 아유 홀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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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음악하는 애들은 옷 잘 입고 다니고 어리고 미쳤잖아 글쟁이들은 늙고 못생기고 옷 못 입고 미쳤어요 똑같아 똑같아 아 그럼 뭐 공정한 건 이 얘기를 맨날에 프로게이머밖에 없는 거예요 뭐야 아우 무슨 소리야 거기도 승부조작이 있었는데 아 그러네 아 아 더러워 이기놈의 세상 좋아요 끝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시원하고 새벽에 얹힌 빅맥이 다 내려가요 아니 그 새벽 3시 출근했거든요 오늘 강변북로가 하도 뚫려있어가지고 빅맥을 들고서 먹질 못했어 우겨누문서 왔거든 얹혀가지고 내가 늦게까지 잤네 소파에서 예 그러는 바람에 소화가 안 됐는데 싹 풀리네요 아 세상 얘기를 간만에 좀 드렸더니 예 음악계가 이렇게 돌아가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앙투라지 보셨죠 정수자 여러분 원래 더 강력한 애들은 인디에 있는 유능한 뮤지션이 아니라 매우 유능해서 매우 유능하고 매우 유명한 뮤지션 옆에 있는 꽁들입니다 세상은 그런거다 다만 능력있고 야심있는 분들이 좀 그걸 열심히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나중에 능력있고 착한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네 예 그거 노력 안하면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양심에 비춰서 노력 열심히 안 하면 한국에는 음악으로 얘기해 볼까요 음 제이지도 나올 수 있고 제이콜도 나올 수 있고 비욘세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나올 수 있는데 아델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선가 백보컬 하다가 굶어 죽었겠죠 예 레슨이나 하다가 레슨이나 하다가 예 아 근데 우리 너무 패배자 같아 슬프다 좀 뭐 언제 승리했냐 왜 그러나 아니 그래도 겸연쩍다 망해서 넋두려는 거잖아 아 그래서 어 그런 느낌 싫은데 자 그러면은 안 망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아니 아니 저는 승리한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해야죠 예예예 누가 막 비웃는 거야 뭐 케이팝스타일 심사위원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평론가들 아 내가 제일 싫어해 그 사람들 평론가들이 막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자기는 성공만 해봐서 모른다고 아니야 맞는 얘기 성공한 사람이 해도 돼 성공한 사람이 더 얘기해야 돼 사실은 얘기해도 돼 그럼요 맞는 말 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성공한 사람으로서 얘기한 걸로 하죠 저는 뭐라고요 어쨌든 강화조약을 제가 걸었잖아요 아 제가 끝났었어 저는 이 강화조약 4개를 승리자로서 음악업계를 탈출해서 워싱턴포스트에 가본 사람으로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장소는 아니에요 아 제 명의가 가봤잖아요 워싱턴 중앙우체국 그런게 아니에요 명의가 가봤어 명의가 가봤죠 하여간 이놈 허풍 터는 데다가 미치겠다니까 이름이 대문짝만 하겠네 어떤 신문에도 이름은 대문짝처럼 안 나와 니 집 대문짝에도 니 이름은 안 나와 워싱턴포스트를 정복하고 오신 대래퍼 대래퍼 손아람 문장가와 함께 정의당을 부들부들 떨게 만든 방송을 다망쳐서 싸우고 있는거 같던데 정치카페의 모든 장치를 상하게 하신 손아람 전 뮤지션이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이 건 때문에 고생하셨고 아까 계속 말로 삑살이 내시더라고 자꾸 로이 엔터테인먼트 대응 모임 이야기하는데 근로자 입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작곡 노동자 입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우리 저는 이미 입했거든요 심각하게 입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로 남겨먹으려면 소설을 듣어야 되가지고 작곡을 지금 배우고 있거나 그런거 아니요 그렇진 않는데 거의 이제 대응 모임의 일원이에요 손아람 작가가 지는 곡도 안쓰고 대응 모임의 기만조죠 그렇죠 곡을 안썼으면서 브로커 브로커 대응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칭해도 제가 옆에서 봤는데 모자람이 없을 만큼 진짜 입 제대로 해서 시각 완전히 바꿔 끼고 그동안 달려왔어요 손아람 작가가 손아람 작가를 위해서는 됐고요 작곡가 분들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스펙이 좋은 컴퓨터가 있고 누르는 느낌이 좋은 마스터 키보드가 있고 NPC 말고 요즘 뭐 쓰죠 드럼 머신? 요즘에 머신? 그런거 있어요 머신이라고 그 외에 음악중심같은거 보면 DJ들이 옆에 들고 나와있는 이렇게 총초련색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고무패드가 16개 붙어있는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들이키면 그게 무슨 장기판같이 생기고요 큰 계산기같이 생기는 큰 계산기 고누놀이판 이렇게 생겼어요 그걸 두드리면 음악이 막 나와요 그런거 악기 몇개 사다놓고 지금까지 보아온 세상을 가지고 나와 열심히 씨름을 하다보면 멋진 곡이 나와서 내가 세상이 알려지지 않을까 라고 순수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언젠간 무너져요 세상을 만난 다음에 실제 세상은 다르구나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무너지진 않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음원 만들어내고 가사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권리를 찾으시고 동시에 남의 권리에 좀 민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에 허작권 얘기도 그렇고 음악하시는 분들, 청취자분들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부디 많이 들어주시고 허작권 옆에를 괴롭히실 때는 나를 무슨 모임? 경합회의에 가입시켜달라. 무슨 게임이든 준비하겠다. 이번 주에는 하면 윷놀이 하겠네요. 설 특수 100돈 나와서 3만원 내고 놀아주고 저작권을 받아야 되는데 권리도 찾으시고 의무가 뭔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소나란 문장과 한 달 동안 소통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정의당을 속일만한 문장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그 알실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려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벌프 제뉴인 레더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간장게장 노곤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가보신 가장 맛있는 간장게장집을 노곤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간장게장 트위트를 좀 소개해드리죠. 유리 언더바 홍님께서 방송 듣다 말고 사탕과 탄산수병을 터트리면서 들으시다. 깜짝 놀랐다.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왜죠? 한두 분이시겠습니까? 그 게임 하시는 분이. 아 예예 그렇죠. 오늘은 뭐 땡비치 및 아까 또 뭐였지? 쿠키 달리기 뭐 이런 걸 사시던 분들이 놀라셨을 것이다. 방송음악 쪽에 온몰을 보시던 적이 있으시던 분들도 전현역 분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중에는 노란87님께서 음저협에서 방송음악 사용내역 자료 즉 큐시트가 없다고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조연출 뉴비할 때부터 3번이나 매년 초 믹싱실에 연락해서 큐시트 받느라 고생했는데 큐시트라는 건 이제 방송내역 순서들과 더불어서 음악 못 틀지도 써있는 종이죠. 맞습니다. 음저협에서 보낸 듯한 공통서식 엑셀에 맞춰 작성해 올렸는데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확인하실 수 없으셨을 뿐이죠. 이분은 충실히 작성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수치인 불명 맞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일을 그렇게 제가 음저협이라는 게 아니라 문서들이 막 날아오죠. 저한테 그럼 보다가 어떤 걸 놓쳐요. 그럼 저 같은 소기업 상공인한테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냥 세금 늦게 냈다고 한 몇만 원 더 내고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뭘 무시했더니 돈이 자기들한테 그냥 들어오더라. 큐시트를 무시했더니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많은 청취자분들이 도도님의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저거라도 좋다. 뭐죠? 나팔꽃. 신하 기르고 앉아서도 좋다. 네.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팔꽃 관찰기라도 좋다. 다시 불러달라. 나와만다오. 아. 그런데 이제 제가 파주 근처 10km 반경만 나가도 도망다니실 것 같아요. 하글떼고 가셨어요. 네. 법원에 UMC 접근금지 이런 가축원 신청을 내리실 수 있어요. 정말 그 마이크 앞에 서는 걸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저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좀 많았고요. MC 하토리 님이. 아. 하토리 한조. 제가 바로 유한조입니다. 이분은 성의 유 씨네요. 하. 깜짝 놀랐다. 어릴 때부터 흔치 않은 이름이긴 했는데 그래서 TV 음악 감독 중에 김한조 씨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네. 자기 별명도 하토리 한조다. 아. 깜짝깜짝 놀랐다. WN4040 님이 이런 이야기. 그 알실 164A를 듣고 음악 하도급에 대해서 JTBC와 CJ 계열사의 공문 반응이 뒤바뀐 게 아니냐라고 의문이 들었다. 이 말씀은 왜 하셨냐. 보통은 CJ가 이미지가 안 좋고 미디어 업계에서 뭔가를 다 해먹으려고 그러고 독점하려고 그러고 애쓰죠. JTBC는 아까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과격한 수사를 손아람 작가가 써줬는데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죠. 네. 좋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이전부터 선익관리를 누려는 관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WN4040 님 본인 회사를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구분해 보시면 이야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 악일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대한언론이나 진보언론 같은 데 입사원서 내시는 분들 보면 너무 좋은 데고 너무 재밌는 데고 대단한 일만 하는 데일까 봐 무슨 활빈당일까 봐 활빈당 안에 싹놈 없겠습니까. 활빈당이 돈을 많이 벌죠. 그러면 활빈당이 전투 나갈 때 쓰는 음악을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청 받아서 그러니까 어디에든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고 이런 매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내가 아니라고 한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지관자식입니다. 그 사실. 네. 저는 나빠요. 폴트 오울 님께서 아 이거는 그거군요. 퓨어체크 아 퓨어체크 비어앤 홉스 저는 비어도 맥주고 홉스도 맥준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홉스는 무슨 밀 뭐 이런 느낌인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필스너도 맥주고 라거도 맥주고 그렇죠. 네. 오비도 맥주고 야구장 가면 병도 맥주예요 그냥. 컵도 맥주고 그건 소변 아니에요? 뭐야 그게 아니 그 컵에 너 야구장에서 그래? 안 가봤어요. 유면상 씨 캐릭터가 개저씨예요. 비어앤 홉스에서 홉스는 맥주가 아니라 맥주의 맛과 향을 더하기 위해 양조시에 이용되는 식물입니다. 맥주와 맥주가 아니라 맥주와 풀떼기인 거죠. 그리고 고마운 말씀 항상 통풍은 조심하세요. 저도 퓨어체크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퓨어체크는 그냥 씻는 데 쓰는 건데 그거 보고 괜히 마시고 싶어가지고 한동안 맥주 많이 먹었는데 덕분에 정신차렸습니다. 보리와인님께서 유연 씨는 가끔 건물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면 테이크아웃 드로잉 사태를 예를 들며 싸이를 절대악으로 묘사하는 느낌을 많이 봤는데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테이크아웃 드로잉 측의 신뢰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말을 뒤집은 쪽은 싸이 측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만 절대악으로 규정해놓고 서술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맹신하기엔 위험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뭔 것처럼 표현했다 치지요. 보리와인님께서 매우 중요하고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런 느낌 때문에 하는 말은 짤짤이 같다. 틀릴 때가 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틀릴 때가 있습니다. UMC도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어저께 우리 유연상몬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가급적 98% 신뢰도에서 0.1% 정도 더 올리고 90% 신뢰도에서 1% 올리고 이러려고 점점 더 애쓰다 보면 시간이 막 갑니다. 100%가 안 된다고 해서 죽어버릴 순 없어요. 끝으로 어뷰징필드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투바럴원 님께서 해땡득땡제 실시간 주요 뉴스가 뭐 이런 것밖에 없냐 어뷰징필드는 끝났지만 어뷰징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짤을 올려주셨는데 짤에도 심지어 해땡드 땡제 이렇게 짤을 또 편집해주셨어요? 복면 벗은 복면가왕 땡땡땡 다 벗었다 비키니도 삼켜버린 땡땡땡 여자 모델 민망해 땡땡땡 방송 중 옷 벗겨지게 이게 다 이 얘기에요. 무슨 축구선수 새어친 섹시 비키니뇨 뭐 다 이런거에요. 어뷰징은 사라지지 않네요. 어릴 때 보면 그것이 그냥 한 10년쯤 전에 그런 유명한 사람 있었잖아요. 무슨 뒤태기자 이래가지고 맨날 숨막히는 뒤탈만 올리고요. 아 그분 네. 그의 개인적인 일탈 혹은 변태성향 혹은 그 사람의 패티시가 대중이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드러난 정도다 라고만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도 똑같았습니다. 장사가 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한 10년쯤 하니까 이제 장인으로 취급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거 같더라구요. 솔직히 변태 한 명은 인정해줄 수 있어요. 사회에 큰 패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근데 그는 지금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가 증식해서 몇 명인지 헤아릴 수도 없고 기사의 수로 세면 하루에 몇만 개가 되었죠. 네. 그 이야기들이 좀 자주 나와서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부디 다른거 들어주시고 XSFM은 앞으로도 죽어라 언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상하게 변해가는가를 다룰 겁니다. 물론 또 한동안은 여러분과 저희의 체력을 생각해서 안 다루겠지만요. 오늘 납치 감금되어 있는 유면상 씨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스토클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어이 그 할실도 재밌는 것 같은데 불쌍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시작했어요. 집에 못 가게 하니까 자꾸 나오게 하니까 유면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악하면서 겪었던 일들 누구에게 나빴던 일들 누군가 때문에 나빴던 일들 시사 프로에서 얘기할 수 있다니 4년만에 처음이거든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좋았습니다. 되게. 그래서요. 내일은 아예 힙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죠. 싫죠. 저는 히발못이라. 그죠. 이런 알못 물론 유면상 씨는 제 곡을 써준 적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야 이렇게 하면 힙합 같지 않니 이러면서 써준 거고 사실 매우 힙알못이다. 저도 힙알못이다. 저희는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들이요. 그냥 일반인 아저씨들이 보았을 때 이 시사 문제 한국 힙합이 뜨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가져다주는 문제 음악 안 하기 때부터 더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저희 아니면 어떤 시사 프로도 못 다룹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힙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주 연진이 형 앉아 있느라 고생했고요. 납치된 유면상 씨와 유연 씨의 책임 프로듀서 그리고 잠시 후부터는 이연하 공보수석이 편집을 할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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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